자 이번 시간에는 두 차례 벌어진 왕자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57살에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자마자 바로 후계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벌어지게 됩니다 이성계는 두 번 결혼했습니다 바로 신의왕후라고 하는 사람과 신덕왕후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가볍게 편하게 첫째 부인 둘째 부인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부인과는 쌍성총관부 동북명 지형에서 결혼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신덕왕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면서 개경에서 결혼을 재원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미 첫째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부인이 거의 정실부인이다 대장부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부인에게서 6명의 자식을 낳았고요 그 다음으로 둘째 부인에게서 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첫째 아들이었던 방우가 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가 맞겠죠 하지만 방우는 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조선을 건국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걸로 파악되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속세로 떠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어쨌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했는데 가장 뛰어난 학식을 보였던 사람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위아두 회군 당시에 아버지가 이런 반란을 도모하는 것에 방어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미리 빼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낭만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도 대처하는 방안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정적이었다고 보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친한 친구였던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온건개혁파라고 하는 그러한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아버지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정치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약간 센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급제자일 정도로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하지 않겠냐라고 싶었는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이제 57살 먹어서 11살짜리가 기억되었습니까? 아니면 30먹은 아들이 기억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이성계는 방번, 방석이 그러니까 둘째 부인한테서 난 자식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조준이나 정도정 같은 계국공신 신하들과 함께 결국에 방석이를 다음 후계자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은 형세들,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첫째 형은 없지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까지를 제치고 지금 막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이들은 언제든지 동생으로부터 제거당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왕이 될 세자의 불안요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덩달아 이성계의 입장을 조언해줬던 정도전이 이 왕자들이 갖고 있던 개인적인 병사들, 사병을 협파해서 그 가지고 있던 사병들을 국가의 병사로 귀속시켜서 흡수해서 이걸 통해서 명나라를 공격하자 요동을 정벌하자고는 논리를 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왕세자로 방석이가 되면서 이 사병까지 뺏긴다면 팔다리가 모두 없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바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성계가 병이 듭니다 이제 궁궐에서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이제 아들들이 병문안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방석이는 이미 왕세자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궁궐에서 공부를 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들은 밖에 살고요 방석이 같은 경우에는 궁궐에 같이 아버지와 살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아버지들 만나러 둘째부터 여섯째 형제들이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이제 저녁에 아버지를 만나러 궁궐로 가게 되는데 궁궐 입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지금 지키는 병사들은 조금 보이고 등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이거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들어오려고 할 때 정도전이나 아니면 이방석 이 동생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자객을 숨겨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형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방원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책사들이 미리 지방에 가서 군대들을 조금조금조금하게 꾸려나가고 있었던 시점에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 이방원의 부하들이 한 천여 명에서 이천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다가오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가 병사들을 이끌고 방석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정도전의 세력들을 진압합니다 사실 정도전과 방석이 짜고 쳐서 뭐 이방원과 형제들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도전이 그날 밤에 자신과 친한 그런 신하들과 함께 술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술 마시고 있었다면 만약에 형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방원이 반란이라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삼봉 정도전까지 제거한 후에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지금 정도전과 그 다음으로 그 방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미리 선수를 쳤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차 왕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사건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지가 지금 약해질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동생 방석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었으면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힘을 쏟았던 정도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화가 치밀어 오른 바로 이성계는 자신의 고향 쪽이었던 함흥에 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함흥차사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는 듯 하였으나 사실 이방원이 왕에 앉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막내가 왕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논리상으로는 첫째 순으로 이제 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또 만약에 자기가 다섯째 아들인데 왕을 해버리게 되면은 반란을 일으킨 그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둘째 형이었던 방과를 왕이 자리에 앉히게 되니 이 방과가 바로 둘째 왕 정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종은 왕이 앉았다고만 하지 사실 힘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켰고 동생 방석이를 죽이고 정도전까지 죽이면서 조선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방원이 왕을 해먹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보통 아들들이 하는 세자 자리를 이방원이 했습니다 형제 사이인데 다음에 왕할 사람으로 이방원을 시켰죠 사실 시킨 것도 아니고 일설에 의하면 이방원이 날 앉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방원이 세자 자리에 앉히고 둘째 왕이었던 왕과가 정종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 왕의 자리가 교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의 난이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2차가 있는데요 이방원에게 도움을 줬던 인물 중에 박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1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주는데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더 자기보다 높은 포상을 주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2등 포상을 준 거예요 이거에 불만을 품은 박포가 이방원에게서 떠나서 넷째 형이었던 반간이한테 갑니다 반간이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성격이 그닥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주저하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박포가 옆에서 꼬들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자 자리를 다섯째 동생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왕의 아들이면서 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조차 없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박포가 계속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꼬심에 반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아 이방원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습을 해야 된다 기습을 노립니다 하지만 이걸 또 이방원이 알아내요 그래서 형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걸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틈틈이 준비를 합니다 이방관이 이제 이방원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짰고요 그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그 날이 밝아오고 자신의 그런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였던 이성계와 둘째 형이었던 정종에게 가서 아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내가 동생을 죽여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와 형 모두 다 아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렸지만 결국 반란이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방원의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방원은 이겼을 겁니다 근데 이방원은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있었지만 내 형이 지금 나를 지금 칼자로 지금 댔지만 어떻게 형제간의 피를 이렇게 흘릴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못 사 장군이 지금 나가서서 지금 적군이 코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나는 못 나간다 억지로 이방원의 부인이 갑옷을 딱 입혀주고 지금 모든 이방원의 부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억지로 나가서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을 절대 죽이지 마라 나는 내 형을 죽인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울었다고 해요 이 우는 장면을 보고 이 장군과 부하들이 정말 이방원은 사람이 됐다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에 이방관의 그런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방관은 결국에 반란 진압당하고 어떻게 이방원의 입장에서 죽여야 되는 사람인지 원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비양을 보내서 처리하고 이 이방관을 꼬득인 박포를 사지를 뜯겨서 죽여버리게 되면서 이 2차 왕자의 난이 끝나게 됩니다 이 1, 2차 왕자의 난의 주인공은 모두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이 첫 번째 왕자의 난에서는 방석이를 제거하면서 실권을 장악하고 왕의 자리는 차지하지 않더라도 2차 왕자의 난이 끝나면서 정적이었던 방관 넷째 형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둘째 형이었던 방과도 결국에 날 더 이상 방향을 못하겠다 왕의 자리를 동생 방원이한테 물려주면서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이 집권하게 됩니다 결국 이방원 태종이 왕이 되는 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크게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정도전을 제거하였고 방석이를 죽였습니다 또 심지어 방석이도 결국 7째였던 방범까지 죽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방원이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이 권력을 차지한 왕이 된 이방원이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